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지만 마음은 무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안진걸 민생경제공소장 모셔서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늘 낙관과 긍정으로 살아온 안진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낙관하고 긍정해도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는 정말 저같은 사람도 힘이 드는 게 사실이고 저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은 힘차게 시작해야죠 힘차게 시작을 해야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리고 의병의 나라 민중의 나라 민초의 나라 촛불의 나라 대한민국 한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큰 한민족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한이 있는 나라인데 그 한을 품고 반드시 그 한을 기쁨으로 만드시도록 오늘 올해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말 집회 얘기부터 좀 들어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카메라가 서울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 지난 주말에 여기가 이제 서울 도서관이죠 도서관 앞에 인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거를 철거해버리겠다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오세훈 시장 윤석열 못지않은 최악의 지금 정치라로 원래 친환경 무상금식을 거부하고 셀프 탄핵을 하고 도망갔을 때 최악의 정치였지만 어쩌다가 제가 잘못돼서 다시 그 사람이 시장이 되더니 지금 장애인 철폐대에게 사회적 강좌라는 헛소리를 짓거리지는 않나 진짜 강좌인 윤석열 한동안 김건희한테는 찍스러워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태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슬픈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우리 부모님들을 상대로 요로율날 집회 때 광원 북강장을 제가 갔습니다 아예 지하체에서 올라갈 때부터 경찰이 짝가져 있어요 도대체 집회 신고 의무도 없는 관원상제인데 관원상제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우리 헌법에 정말 독특하게 장례 방해자라는 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관원상제 그중에서도 장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방해죄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장례는 방해죄가 있어요 방해죄 네 가장 엄숙하고 슬픈 공간에서 혹시라도 그걸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음 장례 방해죄를 저지른 겁니다 광원 북강장 하니까 펜스를 엄청나게 쳐놨어요 경찰에 사방이 그래서 아예 분양소 설치도 집회도 못 해버린 겁니다 처음에 광장도 불을 했잖아요 네 불을 했죠 심지어 경찰마저도 이 윤석열 앞잡이로 전란 경찰마저도 집회 신고는 받아줬거든요 아하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오세훈이 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청 앞 대로로 내려가서 집회도 하고 분양소를 설치한 겁니다 만여 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이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집회 끝나고 우리 박재웅 기자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 과정을 봤죠 근데 이제 추모제 분양소를 설치하고 분양소를 극우단체나 윤석열 팬클럽 단체나 서울시가 기습철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니까 촛불집회 끝나신 분들이 수백 명 지키고 줄 서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마이티비 인터뷰 할 때 제가 극우단체들이 와서 소란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극우단체가 아니라 제가 끝나자마자 인테브 끝나자마자 뛰어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유가족분들 수십 명 모이는데 와서 개고장 이건 불법에다 당장 철거하라고 개고장을 던지고 도망간 겁니다 시민들이 열받아 하고 항의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고장이 오늘까지 철거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1시까지 철거하라 이런 건데 설치한 지 한나절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집회도 불허하고 추모제도 불허해서 사실상 장래 방해죄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이 오세훈이 뭐 했습니까? 10월 29일날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원순 전 시장이 설치한 서울시장실 내에 서울시장 진무실 안에 대형 서울시의 모든 재난안전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광판도 없애버렸습니다 박원순의 흔적이라는 유만으로 그걸로 모든 시내 상황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집회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추모 공간을 녹사평력에 마련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죠 녹사평력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대여섯 번 같나요? 녹사평력이 이태원역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태원역은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녹사평력이 하나 유동인구가 별로 그러게요 그리고 분양소가 지하에 이렇게 가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통섬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있는데 추모 공간을 녹사평력 안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녹사평력 안에 만드는 것도 네 이것도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녹사평력하고 이태원 참사는 직접 관련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 그 슬픔 그 자리 해물탑 호텔 옆 거기는 이제 이태원역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녹사평력은 상징성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녹사평력이 당시에 얼굴도 이름도 위패도 없는 영정도 위패도 없는 그 사기 분양소를 근조도 못 쓰게 했던 윤석열 저는 김건희 천공일당의 지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한 사기 분양소로 유가족을 당한 거잖아요 사실상 정치 공작과 페리움 공작 그런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일단 뭐라도 설치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녹사평력 교통선 설치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진 않지만 이제 와서 녹사평 전혀 상징성도 없고 거기도 역시 유독인 거 많은 곳이 아닙니다 녹사평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시민들 우리 유가족들 요구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진상규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딸 아들들 얼마나 예쁘게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불이하게 숨졌는지 도대체 이태훈이라고 해서 누구나 놀러가고 싶은 거 그 공간에 갔다가 159명이 숨지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이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유가족들하고 서울시는 협의를 해서 가장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시청 앞 광암 일대를 가보면요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시청 아주 넓어요 그리고 시민들 통행에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사평역일 때는 지금 이미 윤석열 팬클럽이라는 자들이 와서 사방팔방을 포위해서 정말 페림공작과 유가족 괴롭히기를 매일처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자들이 올 수 없는 오지 않는 공간에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훈은 참사를 막지도 못했고 박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번 참사는 경찰이 정말 잘못했지만 경찰보다 근본적으로 집패싱어 필요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용산구와 서울시 행안별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게 전문가들 많은 시각입니다 그럼 1차적 책임자예요 근데 본인은 외국에 있었어요 바운시장이 만들어오는 시스템도 다 무력화시켰어요 근데 서울관광재단은 해밀턴 호텔 뒤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어요 행사 한켠을 주최하고 있다는 건 시민안전에 대한 책무도 더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 서울관광재단은 주최를 했다고요 해밀턴 한쪽에서 행사를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근데 1박 2일 만에 역시 나타나서 우는 신용을 했죠 그게 가짜 울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도 분양소 와서 뭐 조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가족들 만나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분양소가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 넘게 있었잖아요 실제 있었던 곳이고 영정도 입회도 근조도 없었던 사기 분양소죠 가짜 분양소죠 이제야 이게 차려지게 됐고 시민들이 보고 정말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이걸 철거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분양소 이름도 뭐였는지 여러분 우리 하도 많은 일에 시달리니까 윤석열 김건희 청공정권 때문에 이태원 사고 분양소 사고 사망자 참사라 앞사란 말을 못쓰게 하는 정치 공작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면서요 앞사란 말 쓰지 마라 본인이 뇌진탕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뻘쭘했나 보죠 일박일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앞 앞사 뇌진탕이겠지 하고 헛소리 했던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태원 분양소는 가짜 분양소에요 사기 분양소에요 유가족들도 사실은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 다시 설치한 게 그 다음에 최소한 상식이 있는 정말 일말의 양심이나 도덕감정이 있는 자라면 그때 분양소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못 왔었고 네 연락도 못 드리고 영정도 입회도 그렇죠 조남도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표현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저희들이 정시민들께서 오셨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진상균형 책임자 처벌 이태원 참사 백일 시민촌 아 이건 이제 진보당이라는 소수 정당이라뇨 이분들도 이걸 갖고 나왔고 제가 해안부 장관 파면 대통령 공식 사과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사람들 많이 찢어졌어요 네 진짜 10월 이번에 2월 4일은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한 집회 세 개 집회셨는데 재발망의 대책 마련 국민들이 주관 대기다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오세훈이 최저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시청광장 설치를 반대했지만 여기까지 오셨으니 네 지난번 분양소도 엉망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함께 운영하시죠 이렇게 해야죠 경찰에는 제가 협조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밤에 한나절도 안 내서 제가 오마이티비랑 인터뷰하고 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공무원 서너 명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철거하라고 개고장을 던져간 거예요 그 유가족들 드디어 이제 분양소 시청합의 설치돼서 또다시 분노와 슬픔으로 울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무슨 통행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시 한 말은 여러분 시청합 광장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잔디 광장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 도서관 벽면에 딱 붙여가지고 그럼요 통행에도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하게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월요일 오전이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제대로 된 분양을 하려고 오실 거예요 네 녹사평력은 유동인과 너무 없어서 또 녹사평력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6호선 녹사평력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이태훈역은 유명해도 그러니까 이제 시청합 분양소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광화문에 시청합 분양소 엄청 오시잖아요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볼 수 있는 상황 또 이게 제대로 된 분양도 하고 여기 설치가 독립된 이 진상조사기구 독립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설치해 두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모습 저는 주말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많던 경찰 경력들 아 그 이야기 오마이티비에서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랑 박철희장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말 집회에서 그 토요일 그 오전부터 경찰이 방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나가는 시민단 참가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오지 말아야 될 여기에는 이렇게 수천명이 와가지고 추모제를 방해를 하고 유가족들을 또 고립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정작 그때는 어디 갔냐 10월 29일 날은 그 절규를 일반 시민이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 순간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마 유가족분들이 제일 상처되어 아니 이 많은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이 서울시의 경찰들이 그러니까요 용산구의 공무원들과 용산구 내 그런 구청에서 무슨 행사하면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안전요원 질서유지요원들 네 2주 전에 음식문화축제에도 했었고 이태원축제 할로윈보다 더 많은 사람도 왔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겠다 네 그 사람들 단 하나도 없고 없었죠 무질서 현장 몰래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랬고 마약단속하는 데만 윤석열 한동원에 잘 보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현장 아닙니까 네 진짜 여러분 예측인데 여러분 제가 토요일 현장 듣고 계신데 토요일 날 들었을 때 제일 슬픈 이야기가 진짜예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민들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 가는데 경찰과 펜스가 너무 많은 거 그다음에 경찰 버스를 또 그 유명한 산성 있잖아요 네 오세훈 산성 윤석열 산성 또 싸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행이 추모제나 민주당 집회나 우리 촛불집회 안 오셨던 분들마저도 네 지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광화문에서 그럼요 이동규가 많죠 그럼요 이동규가 많죠 딱 봐도 이태원 참사 추모제인데 100일인데 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10월 29일 날은 한 명도 안 왔다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음 에이 놈들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정말 울려파하는 그러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이 최고의 시사평론가들이에요 음 정세 분석가들이요 어려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 한 마디 네 그때 한 명도 안 보이던 경찰들 한 놈도 안 보이던 경찰들 국무원들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수백 수천명 깔려서 시민들의 행사 방해하는 거야 통영 방해하는 거야 아하 자 토요일에 있었던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해 보면서 오늘 오후 1시 네 서울시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아 또 참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이 상황에서 서울시의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자 너무 우리 유가족분들이 이번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고통과 분노를 갖고 계세요 네 그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상대로도 엄청 괴롭혔지만 예를 들면 분양소 같은 거로 명칭으로 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뭐 이런 것을 못 쓰게 하거나 근조를 못 쓰게 하는 짓은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영정 진짜 너무 이건 동서구금에서도 이걸 찾아보기 흔든 유가족들 상대로 한 정체공작 폐렴공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이야기 할게 많으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챙겨야 될 지인들의 어떤 상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장 달려가면 영정이나 입회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절 하나 안 해요 조문객들이 가서 절을 못 합니다 그냥 영정이나 입회나 조남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한테 누구를 이루하고 누구를 조문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런 장례식장 많이 가면 그럼 기다립니다 다 한쪽에서 삼삼오 그렇죠 가족들도 이루도 하면서 실무도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영정 그리고 입회 뭐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장례 형식 그 고인을 떠나보내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를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제대로 분양을 하잖아요 두 2배로 올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느다듬는 윤석열 김건희 총공세력의 정치공작 페륭공작이 말려서 영문도 모르고 조문한 겁니다 저는 서울시장 갔었는데요 전 조문 안 했습니다 뒤에 서서 그거 지켜봐 저런 데 조문 할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어떤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네 어떤 어떻게 살다가 아셨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조문이 안 되잖아요 음 마음이 아마 피눈물이 났지만 그렇죠 녹사평 분양소 에 가서 저는 저도 제대로 조문했거든요 두 번이나 가서 네 그래서 자 이분 우리 그날 토요일날 우리 가족들이 직접 뿌리신 피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안부장금 파면 민주당이 아직도 이걸 결제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냥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을 하십시오 역풍이 안 봅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들 정말 정의당 기본소득당 특히 정의당 도대체 뭘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이 앞장서주십시오 옛날엔 진보정당 앞장섰는데 지금 진보정당이 머뭇거리고 조정환 시대전환의원 특검 아직도 반대하던데 김건희 그러면 본인이 민주당 비례후보로 됐는데 의원직 사퇴하고 그리고 반대운동 하세요 양심 있는 자라며 도대체 도대체 김건희 특검 이태훈 참사 요가족들과 연대 이상민 파명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도 문제지만 진보정당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김건희 특검을 안 해치고 심지어는 조종훈이 같은 사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퇴진까지는 아직 뭐 예전에 뭐 탄핵에 뭐 60% 동참 의견이 있었긴 했지만 논란이 있다고 쳐요 제가 퇴진운동 열심히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퇴진이나 탄핵 예처 달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제도 정당의 국회의원들로서 신중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파멸 하나 못 하면서 무슨 국회의원 합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으니까 농성도 하고 있고 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농성이라도 합니다 뒤늦게 네 진보정당 의원들 뭐합니까 오히려 아하 참 지난 주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장회로 나왔고 네 또 이어진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민들 뜨겁게 김건희 특검 외쳤고 또 이제 이상민 파면 외치면서 뜨겁게 이번 촛불이 또 타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네 맞습니다 촛불집회 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날 집회 그 다음에 일요일날 대구 도합작 집회까지 둘 다 뜨거웠는데요 네 일단 토요일날은 우리 이제 이태원 참사 추모제 2시부터 근데 이제 윤석열 오세훈 세력의 방해로 뭐 거의 2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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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 3시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 하나씩 보여줄 텐데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한 3시 반 좀 넘어서 시작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5시에 촛불집을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이때는 참사 추모제 이재명 대표가 와서 발언한 거 너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촛불행동 소속 단체들은 민의당 쪽에 사람 많이 있으니까 또 이틀은 참사 추모제 쪽에 다 있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민의당 집회로 오고. 그리고 민의당 집회가 한 5시 15분, 20분쯤에 끝났어요. 그런데 촛불행동 집회 늦어졌지만 아무도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으로서는 가장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 할 때부터 2010년부터 지금 13년째, 14년째 정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탈탈해지고 2018년 경도지사 선거부터 검찰, 경찰, 심지어 국정원 감사원까지 탈탈해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정말 범죄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나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수백 명을 십수년에 걸쳐서 탈탈 털었는데 돈 한 푼 받은 게 안 나오잖아요. 불법행위 하나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티도 있고 비호감도 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당내도 있잖아요. 민당 지지사회 중에도 있고 진보진영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판하시되 유재명 대표의 문제점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해야죠. 또 억지로 좋아할 수는 없죠. 어떻게 억지로 좋아합니까?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십수년 털었는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은 우리가 그건 인정해야 되고 그건 존중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한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한테 정치 공작을 시도했던 것처럼 정말 진술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저 사람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검찰을 수십 수백 명을 동원하는 작태에 이것만큼 우리 사회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를 무혐의 처기가 봐주겠던 정치검찰들이 이명박을 봐주겨 비비캐 특검까지 만들어놨더니 면제를 줬던 정치검찰들이 그 비비캐 특검에 나갔던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지금 보면 특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서 또 3차 조사까지 받겠다고 예고를 해놓는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이 제대로 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정말 김건희 특검하라 이거 좀 들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생 조작, 경력 조작은 인정까지 했어요. 자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걸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자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이의신청해놨어요. 검찰에서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부동산 투기는 이보다도 확실히 비리가 없습니다. 저는 비리가 100%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대장동처럼 이재명 시장처럼 1조 난팎의 군익 한 수도 한 푼도 없었고 심지어 법에 의해서 최소한 내게 돼 있는 개발익금 20억조차도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주 지청장이 윤석열이었고 당시 양평군서가 김성교고 윤석열의 친구이자 둘이 맨날 술판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본인들이 했고 지금 국민의 의원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김성교가 지가 좋아서 윤석열하고 친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부동산 허가 다 잘해줬다. 실토하고 자백됐습니다. 유튜브에 다 남아있습니다. 윤석열이 나한테 미안해한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자백이 어디 있습니까. 마냥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런 진실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 벌써 압수색당하고 구속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잣대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정자들께 팩트에 기반해서 다시 기억을 환기시켜드린 거예요. 지금 김건희 학력조작, 경력조작, 인생조작 사건이 이게 사기죄고 업무방해죄인데 이건 뭐 저는 의혹 아닙니다. 여러분.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께 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협의 처분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무협의 처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신청에서 검찰에 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또 곧 있으면 1년째 되어갑니다. 벌써 그렇게 되죠? 오래됐으니까. 그냥 검찰이 또 뭉개는 겁니다. 정치 검찰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부동산, 이건 경기 남부청에 가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확실한 비리인데 지금 제가 고발한 게 재작년 9월인가 기니까요. 1년하고도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 잊고 있었죠. 잊지 마십시오. 다들 이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날마다 거짓말 하니까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거짓말 하니까 지금은 또 안철수 죽이기 공작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이 자들이. 날마다 정치 공작, 폐륜 공작, 누구 죽이기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청공 관련해서 거짓말 공작. 안철수 죽이기 공작. 자,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최원순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정호영에 대해서는 이상민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나면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도 본회의 직접 부의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5분의 3 이걸로 해서 그렇게 그 노력도 병행해야 하죠. 조정훈 의원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설득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촉불행동에서 저는 저희 민생정종원에서 제가 오마이티비 통해서 조정훈 의원님께 공개 토론도 제안 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왜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여성을 괴롭히냐. 좀스러운 정치단은 남의 부인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건 정말 조정훈 의원님 너무 정말 무식하고 무례하고 상식 밖의 발언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김건희 최은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특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남의 부인을 괴롭힙니까? 지금 김건희가 하는 짓 안 보이세요? 그 수없이 많은 범죄와 비리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모양 꼴이 안 보이세요?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본인이 가운데 쓰고 본인이 직접 국정을 진두지휘하고 그 다 큰 아이를 계속 앉아서 또 제2의 빈곤 포르노를 계속 양산하고 그 캄보드야 아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계속 사진 찍는데 악용하고 그게 안 보이세요? 도대체? 최은순의 양평 부동산 투기 브리핑 해드릴게요. 아니 저한테 한번 시간을 주시죠. 조정훈 의원님 공개적으로 최은순, 김건희 일관이 양평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김건희의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인생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경찰이 얼마나 어이없이 봐줬는지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인지 문재인 정부부터 탈탈 털었는데 없으면 없는 거래요. 그때도 정치검찰을 윤석열이 장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조정훈 같은 사람들 놀리잖아요. 중앙지검장만 이성윤이었던 거죠. 일선의 부장검사들이나 주요 수사 라인에는요. 윤석열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 윤석열 한동훈이 심어놓은 사람들 또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니까 원래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아니었는데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박탈의 이기감을 느껴서 아예 윤석열 한동훈을 로골 쪽으로 변들어주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경훈이 선거법에서 학력을 두 개나 가짜 학력을 써서 동작선거장 나경훈을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검사지검장 같은 사람들도 이거 나경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고 하던데 일선에서는 나경훈이 아니라 비서가 알아산 거라는 희대의 거짓말을 해서 비서만 기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혈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주가도력 수사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수사했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죄가 없다는 이런 황당한 논리를 조정훈 의원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진짜. 여기서 홍사원, 개베스 홍사원 기자님하고 또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님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아주는, 끝내주는 탐사기자들이잖아요. 한 번 만나세요, 조정훈 씨. 조정훈 의원님, 만나세요. 그 사람 한 시간 만 만나세요. 양평부동산 투기는 내가 30분만 브리핑해드릴게요. 판넬까지 다 준비돼 있어요. 아직도 제 차에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일가의 양평부동산 투기 판넬이 4개가 있어요. 양평에 4개 땅에서 투기를 했는데 그리고 김성교가 뭐라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좀 찾아서. 제가 속이 터집니다. 한 번 할 이야기 많으니까요. 조정훈이 찾아가셔야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촛불행동에서 그래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찾아뵙겠다고 지금 제가 입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나면 또 불편하다면 비공개적으로 만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 관찰 못하.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윤석열, 퇴진, 탄핵까지는 촛불집회에 나오는 분들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고 난방비 폭등 때문에 지금 올해가 가만히 있어도 2월달, 3월달 이제 2월달 곧 이제 또 나옵니다. 전기로부터 폭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2월 10일 다가오니까요. 그다음에 도시가수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단위로 끊어서 나오거든요. 도시가수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오는 거예요. 곧 있으면 또 인증샷 올라올 겁니다. 1월달보다 더 나왔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민생파탄 책임제라고 경제파탄 책임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지금 정치권이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건희 청공특검은 해야죠. 지금 청공이 관저에, 관저 쇼핑에 국정개입에 드디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정도는 팩트 아닙니까? 김종대 전 의원, 국방 전문가, 부자 전문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뉴스토마토의 보도, 한국일보의 보도, 스픽스의 보도,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님 목요일에 나와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목격자, 차량 두 대, 차종 카니발 특정까지 음모론에서는 음모론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지난주에 고발을 바로 했죠. 서울청에서 수사를 들어갔다, 배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진실공방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청공, 왜 본인은 가만히 있고 본인이 말고 대통령실에 고발을 하고 있는 거냐 김건희하고 청공은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개의 개인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적도 없고 그렇죠. 선출한 게 아니죠.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국정에 너무 나대고 개입을 하고 농단해요. 서울시장을 혼자 가지 않나. 그래서요. 그런데 김건희 의혹을 제기하면 김건희하고 청공 의혹만 제기하면 득달같이 고발해요. 그런데 김건희 의혹을 명예훼손은 본인이 반의사 불벌죄라서요. 본인이 고소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처벌하는 의사가 나중에 제3장 고발은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수사했더니 당사자, 박재웅 기자님 제가 명예훼손을 했는데 박재웅 기자님 아유 앉은 것이 불쌍하잖아. 내가 한번 봐주게 해버리면 수사가 물거품이 돼요. 반의사 불벌죄예요. 나 앉은 걸 처벌하고 싶잖아. 그 불쌍한 놈.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실에 나서서 고발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공적 기관을 악용한 거잖아요. 공적 수고를 악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변호사비나 누구 어떤 공무원이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공무원이 그 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이른바 아주 작다 하더라도 예상과 직무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직권의 낭비는 직무의 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직무의 유기하고 딴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국민을 살피고 난방비 폭탄을 제거하고 이태훈 참사 유가족들에게 절개응대해야 될 고위 공무원들이 김건희 심기경호하고 있고 김건희 대신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고발을 나서고 청공을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무의 유기죠. 예산 낭비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공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청공 동영상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 행보를 비교해서 결국 청공의 어떤 지시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대부분 청공 지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의혹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의혹이 있으면 이거 끊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 대신 나서서 고발을 하고 또 청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폭이 돼가는 의혹이 되는 거고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 기술도 작전주 아니었느냐라는 취지로 도이치모토 주가 조작 한참 진행된 시기에 또 거기에 매더기 글이 갔냐 김건희 계좌에서 이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들었고 김건희 주가 조작에 전문가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게 팩트가 다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주가 조작과 연동된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나 의혹 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거 역으로 바꿨으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그런 있었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아마 지금까지도 조중동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피우고 특검회라고 로텐데로서 농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갑자기 대통령실이 일개 개인인 김건희를 대리해서 고발한 겁니다 제2부속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박관천 전 경경이 박근혜 때 넘버원 최순실 넘버투 정의는 넘버스리 박근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쫓겨났는데 감옥까지 갔는데 지금 저는 우리를 감옥에 보내도 좋으니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김용미 목사님 변혜 대표님 저 세명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라 넘버원 김건희 천공 넘버투 한동훈 넘버스리 윤석열 아니냐 우리 가법본이 좋으니까 우리 말이 틀냐 오죽하면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육사위의 율사 율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법사위의 투사위고 투사위의 국민이 있다 이놈들아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까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이 천공 의혹 이른바 천공 의혹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이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오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과연 이게 진실에 어긋나고 거짓이었으면 남형신 장군한테 전 육참 총장한테 전화가 왔을 텐데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도 없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를 통해서 만약에 박정우 의자님이 앉은 걸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 원래 친한데 뭐 기자회견했어 이 사실을 뭐 예를 들면 어 뭐 어떤 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노발대발 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전화해서 박정우 씨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죽을래? 아이고 무서워 뒤질래? 아 무서워요 아니 사안에 따라서는 아니 아니 죽일 것처럼 달려들죠 아니 친구들끼리 사소한 싸움에서도 내가 안 한 행동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있는 경우가 내 오면 4, 5명이서 2차 3차 거 해갖고 이제 술을 엄청 먹어갖고 예를 들면 나는 술값 내고 내 친구는 오히려 주정을 해서 옆에 있는 친구 뭐 예를 들면 볼을 꼬집었다 하고 이제 볼 꼬집힌 애가 너무 아침에 일어놓고 볼이 막 얼어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칭걸이 너 어제 내 볼 꼬집었어 네 뭐 다른 박정우 정우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꼬집었다는데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카톡방뿐만 아니라 이제 박정우한테 야 야 이 새끼야 야 볼 꼬집은 것은 김윤상 피디인데 왜 내가 꼬집었다 그랬어? 나 다 봤거든? 나 다 기억하거든? 네 억울해서라도 그런 사회로도 난리가 나잖아요 남영신 보세요 기자한테 연락하니까 기억 안 난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오래돼서 그 다음에 연락 안 하잖아요 부승찬 씨한테 그리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 전문가인데 유명한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학자예요 대전대 제가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또 했어요 아니 그분이 무슨 억학심증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본인이 뜨고 싶다 만약에 뜨고 싶다 그럼 다른 일로도 얼마든지 뜰 수 있잖아요 국방부 대변인 하면 지금 책도 내셨잖아요 그 내용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얼마든지 또 다른 자극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하러 걸릅니까 아니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윤석열 이 살벌한 검사 독재 정권한테 탈탈 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문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매장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맘만 먹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 자들이 다 줄 사람 다 봐줬어요 그렇죠 이명박 비비티큰 봐주고 대장동에 뿌린 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력들 다 봐주고 그렇잖아요 한동훈 이상민 정호영 최훈순 김건희 청공 권진 산부토군 조남욱 다 봐줬잖아요 윤대진 윤후진 형제까지 봐줄 놈은 무조리 봐주고 제 새끼 죽여라 노무현 최강욱 조국 한명숙 노웅래 이재명 모조리 다 난도질 당하고 죽거나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이나 아니면 다 감옥을 갇히고 심지어 간첩조작까지 올성 온전수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살벌하게 수사를 당했습니까 정책까지 그런데 내가 부승찬이면요 거짓말 못하죠 예를 들면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번 몰라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이건 정말 저도 35년 가까이 정세 분석을 해온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음모로는 없습니다 백프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변희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올렸더라고요 부승찬 전 대변인 김종대 의원의 말이 팩트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고발해라 우리도 고발하세요 김용민 변희자 앉은 걸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종대 전 의원도 지금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사안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저희 지난주 목요일에 와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방문 목격담이 주말에 벌써 제보가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청공의 현장 방문 목격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제대로 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깜빡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논란이 참아 있었잖아요 관저쇼핑 논란 청구한 김경영이 다닌다 역술이 나오고 한겨레 신문이 실명 거론 없이 이미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네요 그때 한겨레도 고발했더라고요 아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청공이나 김경영 관련된 게 나오면 무조건 고발이에요 아 그거 참 희한하네요 아니요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그 안 왔다 네 쓸데없는 논란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정무적으로도 틀린 게 오히려 이슈를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사람들 관심이 더 가지게 될 거고 더 관심이 가지게 돼 있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계자들 관련자들 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궁금합니다 김종대 전원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도 안 하고 있다잖아요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순순 전 대변인하고 기자 두 명을 이번에 고발했잖아요 피고발인 조사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이게 저는 정말 새로운 탄핵이나 퇴진 사유가 될 정도로 불씨가 크다 그냥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받았는데 또 다른 제2의 바이든 사태 제2의 난리면으로 사태입니다 모든 건 천공이 간 거로 다 우리 국민들 보기에 갔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면 갔네 갔어 근데 안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고발까지 해버렸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방귀 낀 놈이 성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얼른 형식적으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완전히 방귀 낀 놈의 성질을 낸다고 도둑놈이 오히려 큰소리 친다고 지금 그런 꼴이 됐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정책댑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계속해서 거짓말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청공 의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러 가지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혹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 그 정부만의 무능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난방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가 폭탄 난방비 민생 파탄 책임자라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주거한다 지금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거 제가 브리핑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정말 너무나 국민을 쉽게 속입니다 지금 제가 오면서도 또 보니까 현수막이 277만 명 저는 지금 자료도 안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277만 가구? 그 얘기인가요? 난방비 관련 자료만 지금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제가 다 팩트체크도 다 하고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공부 엄청 하고 있죠 집 고지서도 있고 뭐 고지서 폭탄 요거 하나 보여주면서 해야죠 잘 맞는 거 277만 명한테 난방비 지원했대요 지원한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기초생활수권자 117만 가구만 돕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아니 처음에 발표 처음에 발표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치약계층한테 160만 명을 돕는다는 겁니다 할인해서 그걸 합치니까 277만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스공사가 자체 할인하는 거하고요 지기들이 1년에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117만 명은 합쳐서 177만이잖아요 여기는 90% 이상이 중복자입니다 기초생활수권자들이 당연히 가스공사에도 치약계층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의 100%가 그러니까 최대해봐야 160만 명이나 170만 명백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77만이라고 뻥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 거거든요 그럼 30만 원이면 한 달 2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5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국민은 들이고 거짓말을 합니까 뻔히 알면서 이건 옛날 독재정권 시절에 허위사유포죄 같은 거 있으면 구속감입니다 구속감 독재정권 때였다면 우리는 허위사유포죄를 반대하니까 우리가 그냥 구속까지는 안 시키지만 국민은 알려야죠 그다음에 수출이 10개월째 지금 마이너스인데 수출 최대치다 이렇게 지금 국정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돈 들여가면서 국민 열쇠를 펑펑 낭비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발표된 대책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건데 기초생활수권자하고 차상위계층 다 합쳐서 160만 가구입니다 2차 대책도 그래봐 160만 가구입니다 277만이 안 돼요 그래요 차상위계층 합쳐서 어쨌든 너무 적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적은 것도 문제인데 거짓말로 277만을 돕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권자 차상위계층들이 가스를 안 쓰잖아요 그럼 지원을 못 받습니다 도시가스를 쓰는 지만만 지금 지원을 받는 걸로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가스비 지원은요 기름을 쓰거나 괜찮을 생각하면 안 되고 등유 같은 거 석탄 같은 거 물론 그 지원이 따로 그 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금액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자동 신청을 하면 받기 때문에 몰라갖고 또는 여러 가지 누락으로 신청을 못 한 사람은 그것도 1년에 40만 명이 누락됩니다 이것도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군요 차발하는 겁니다 2분기가 똘리는 게 나는 거고 전기세는 6월 달부터 똘리는 거고요 국민들만 주고 가는 거죠 남반복당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가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5,100만 명이 좀 넘잖아요 가구는 2,150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160만 가구 이번에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봐야 10%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체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고지서 폭탄 남복당 제가 저는 맨날 사람들 만나니까 웬만한 부자들까지도 지금 나이거든요 물가도 너무 올랐는데 갑자기 남방비 관리비만 막 20, 3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그게 2월달 3월달엔 더 나오고 가스미도 전기료도 거기에다가 지금 4월달에 버스, 지하철, 교통물까지 다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죠 부자들까지도 지금 얼어붙었어요 근데 부자들까지 지갑을 잡게 되면요 극심한 내수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윤석열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1.6% 경제성장률도 지금 수출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수출이나 내수가 둘 다 이렇게 극감하면 당연히 생산이나 고용이 줄어들겠죠 그럼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이 GDP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GDP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오히려 1.6%도 잘못하면 많은 성장도 될 수 있습니다 IMF 때 2008년 세계 경제 때 코로나 때랑 그때 못지않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신은 지금 경고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이상하다 위기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되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부인은 주가 조작을 남편은 입만 열면 전쟁 성동을 어느 외국 기업들이 외국 바이어들이 물건을 개학할 거며 이상하고 위험한 나라인데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할 거며 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을 근절해야 되고 의혹들을 다 파헤쳐야 되는데 안전한 나라다 안전한 나라다 경제와 교역이 안전한 나라다 그렇죠 신뢰받는 나라다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다 그래야 투자도 하고 교역도 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주가 조작할지 모르고 정권 자체가 경제, 민세에 관심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역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역의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다 사회주의권 다 합쳐서 북한까지 포함해요 멸콩놀이, 멸콩놀이 멸콩놀이를 하고 방곡놀이를 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냉전식 자유민주주의인데 방곡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연대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를 비난을 났었는데 어떻게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가 교역이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도 보면 단체 여행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만 쏙 빼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또 용성정권이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 이제 이준석 죽이기, 유승민 죽이기, 나경훈 죽이기가 성공했는데 안철수가 그 표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안철수 죽이기 공작을 합니다 와 진짜 심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적으로 네 안철수를 적으로 심지어 뭐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단일화 안 했다 단일화 안 했을 때 떨어질 텐데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와 배은... 색깔론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색깔론까지 같은 당 세력한테 색깔론을 쓰고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정치 공작은 본 적이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못하는 정치 공작이에요 아니 단일화를 해갖고 인수위원장까지 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심지어 적으로 몰고 아니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걸 자백한 거잖아요 자인한 거잖아요 무능했던 걸 다시 한 번 시인하는 건가요? 모든 면에서 기가 막힌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대표 후보, 최고 후보 중에 보니까 강신웅이나 신인식은 안정권이었어요 순위가 윈데도 예비 경선 못 나오게 됐죠 김건희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강신웅이 상당히 김건희의 지원을 받은 걸로 우리는 추정을 했는데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강신웅 변호사가 강신웅은 화났죠 아마 제 느낌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있는데 김건희가 분명히 넘버원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나 국민의힘에 있는 윤해간 세력들이 어쨌든 위세가 당당하니까 강신웅을 잘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굉장한 분열과 권력 안에서 아주 그냥 진흙당 싸움이 발생될 겁니다 신혜식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어요 지금 컷오프 통과된 사람들 아니 컷오프도 아주 이번에는 이건 서류심사니까 서류심사에 통과된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몇 명을 제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영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정치검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강신웅하고 신혜식이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김건희보다도 정치검찰 세력이 더 위세를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김기현 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는 총선에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김기현은 김건희도 좋아한대요 저희의 분석은 이거거든요 김건희와 강신웅만 남길 거로 했어요 안철수를 날리고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이 되고 안철수 죽이고 강신웅하면 한 2, 3등 되고 그러면 윤석열 의사가 김건희 의사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위기잖아요 그리고 정치검찰을 공격을 해요 지금 강신웅이나 친위식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작용했고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쭉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게 유승민 날리고 나경은 날리고 안철수 날리는 상황이다 네 뭐 지금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봐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이 말이에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 총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철수 지지로 나오면 아마 정치검찰을 수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신웅이 고발을 계속해놨거든요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쫓겨날 거다 계속 지금 주식 백지신 다 안 하고 있는 걸 문제 삼잖아요 지금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기부도 거짓말이라는 문제도 삼거든요 왜냐하면 부인이 이사장인 재단에 출연했기 때문에 가짜 기부다 이걸로 십자포하고 뭐 아무튼 없는 제도 만드는 자들이니까 티끌도 태산으로 만드는 자들이니까 나경훈이 지금 수사받을까 못 나오는 거라고 쟤는 추정하고 있잖아요 온단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안진 걸 때문에 나경훈 못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2월 10일 날 나경훈 의원이 저에게 무려 1억의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죠 재판부가 안진 걸 시에 모든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가 근거가 있다 했는데 또 항소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경훈 의원 남편이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내심 걱정도 됩니다 걱정이 좀 되시겠네요 이 판검사들은 대한민국 판검사들은 완전히 다 갈아야 됩니다 완전히 끼리끼리예요 매우 보수적이고 끼리끼리고 지들이 제일 엘리트고 국민을 알로 보고 지금 이 판검사들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민낯이 나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는 그런 비판 그런 지적이 그런데 거기에 판사들이 정치 판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조해주고 있다 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국 장악해가지고 경찰까지 부역을 시키고 경찰 반대했던 인사들 주말에 정말 이거 국민을 안 알려주고 있네 완전히 학살당했어요 이번 인사에서 자천이 됐죠 먼저 승진해서 대부분 탈락했고요 괜찮은 경찰서 그다음에 주요 이번에 보직 보직해서 완전히 다 자천시켜버릴 거예요 살벌할 정도로 이런 짓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권한남용하고 직무유기하는 집단 화무시비롱이요 권불심련의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꽃도 10일을 못 가고 아무리 천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면 권새도 10년을 못 간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윤석열은 5년은커녕 총선 전후에서 저는 당장 2월 3월부터 고비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토요일날 촛불집회 이태원 참석금 주머지 끝까지 연인원 3, 40만 명 넘게 모였어요 국민들도 자신감을 민주당도 국민들 자신감을 얻었어요 대구에서 좌우중답작집회 어제 어땠습니까 네 이 피켓 또 새로운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태극기가 네 태극기가 촛불이 저번에 피켓이었는데 좀 작게 슬림하게 어제 집회 3, 4천명 모였어요 대구의 3, 4천명은 몇 명이다 3, 40만 명 아닙니까 100배쯤 된다 대구분들이 그렇게 대구에서 100명만 모여도 서울에 1만 명이나 다름없다 대구도 뜨겁네요 인구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구가 근데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아니겠습니까 아성인데 그런데도 그래요 3, 4천명이 모였다니까요 어제 대구 동성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가 정말 경면에 시달려서 어제 오마이티비가 보도를 보도했는데 서울의 소리 안징골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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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자티비, 나두잼티비, 정치타파티비 등 진짜 많아요. 한 3, 40명 이렇게 보셨는데 벌써 수십만 명이 넘게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일요일 날 좌우중답작 집회니까. 정통 보수사에 나와서 윤석열 한동원 세례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얼마 신이 납니까. 5주 가면 연합이 됐겠어요. 이 자들이 날마다 공통, 다른 인식이 다른 건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예나 지금이나 매일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있다. 윤석열 한동원 세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제대로 못한다. 페네데프나 정통 부수력들이 나를 구속해라. 왜 반박 안 하냐고 그런데 윤석열 한동원이 입 닥치고 있잖아요. 청공 김건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빛딱같이 고소고발하고 한동원이 그렇게 부득을 떨면서 입만 열면 윤석열 나누는 도우스태핑을 지극하면서 마치 이 땅에 이재명과 민원을 죽이기에서 태난자처럼. 공무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한동원 여러분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을 대변하는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봉사자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 돼 있고 윤석열 앞잡이가 돼 있고 민주당 이재명 죽이기에 선봉이 서 있어요. 이건 공무원법 다 위반하는 겁니다. 진짜 탄핵 사유. 이게 탄핵 사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뜨겁고. 네. 아주 뜨거웠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구마저 뜨거운 상황이다. 난방비 폭동에 대해서는 진짜 대구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아니 옥국민이 힘든데 이재명 대표가 자랑 것처럼 상위 10%나 20%는 제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난방비 고통이 덜하고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 수익이 많은 분들 아니에요. 요즘 이자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80% 90%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부자들까지. 이분들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계층은 100만 원 소득하위계층은 중간계층은 60-70만 원. 그다음에 중상계층은 30-40만 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조경태까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조경태. 조경태. 조경태 온 2,100만 가구에게 30만 원씩. 그러면 6조 정도 든다. 그럼 윤석열 의원권이 부자 대기업 중심으로 감상계의 12조쯤이니까 절반 정도만 복원해서 지원하자.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참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역할을 하는 곳은 재벌 대기업을 향한 역할만 할 뿐이고 시민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오로지 당 내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죽이기. 당 밖에서는 문재인 죽이기, 민낭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이것 말고는 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 안에서 죽이고 밖에서 죽이기. 그리고 틈나면. 그런데 거기서 틈이 날 거 아니에요. 틈나면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 특혜주기. 틈을 봐줘요. 그래서 온 국민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사태, 공공농 급등으로 이게 나라냐. 다 죽어가는 상황.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냐. 이 폭탄을 바꿔도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난방비 폭등, 물가 폭등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될 판이다. 다만 우리는 모두 폭력을 반대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폭동을 일으키자. 그게 바로 국민 총골기다. 2월 11일 토요일 집회, 2월 18일 전국 총집증 촛불 집회. 그리고 2월에 그래서 몇십만 늘어나서 지난주 토요일날 3, 40만 늘어난 것처럼. 3월 달에 국민의 3%, 150만 명. 그럼 총권이 무너진다. 조기 대선 치르자. 이렇게 나라가 망해하고 국민이 망해하는데 당하는 이 조기 대선 치러야죠. 최소한 그때까지 버틴다면 총선존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탄핵 찬성자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네. 왔잖아요. 이탈했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총공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천 받으려고. 공천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불합리하게 지금 계속 배제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환, 안철수까지도. 친류를 부르짖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총공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공천, 분명히 공천할 때도 검핵관, 김핵관, 윤핵관이 아니면 사람 집으로 달까.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원직이 유지되고 있는데 탈락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박하고 탄핵이 나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총선전에 설령 그렇게 분연이나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는 야당이 압승할 겁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져. 아마 이번 주 지지율은 제가 장담하는데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쁜 짓만 하니까 거짓말만 하고. 20%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번 주 점점 내려갈 거다. 그러면 결국 총선에서 3패를 해요. 이제 총선도 한 1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야당이 200석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길어지고 집권 2년 차가 되고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잖아요. 제가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관과 긍정을 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자. 그러기해서라도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0만, 100만, 200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럼 당장 국민의힘이 나이가 난다. 분열이 될 거다. 그리고 김동희 특검, 청공특검 하면 저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거기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청공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저희가 커피 드시고 준비했는데 드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중간에 계속 먹고 있어요. 오마이뉴 커피. 담아 하셨네요. 뉴스는 오마이뉴스. TV는 오마이티비. 커피는 오마이 커피 오마이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서브 채널 하나 필요하다면 안징글TV. 양희삼TV, 우희종TV, 인사이트TV. 우리 작은 채널들. 오마이티비가 안 할 때는 저희 채널로. 좋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커피인데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홍차와 커피를 같이 내린 콜드브루 방식의 커피입니다. 이 원액을 파는 거기 때문에 원액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차가운 물을 부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우유를 또 부으면 라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간편하게 마시는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 저희 성면끌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보시면 오셔서 구매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티비 응원한다. 월 시청료, 월 구독료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저희 링크를 통해서 또 가입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보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간 후원도 저희 오마이티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 슈퍼챗, 그 다음에 시시한 후원. 그 다음에 제일 안정적인 건 10만인 클럽에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10만인 클럽도 있고요. 제가 벌써 십수년 된 것 같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99년 오마이티비가 생길 때부터 녹자가 돼가지고 시민기자로 한때 맹활약에서 제가 언젠가 찾아보니까 기사를 저도 수백 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동안 누적, 요즘은 못 썼지만 작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윤석열의 중대한 공약 파기라, 퇴진사위다 이 정도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글은 못 쓰고 오마이티비 출연하니까 틈만 나면 저도 오마이티비 글 쓰고 싶어요. 좀 열받아가지고 글 좀 써야 되겠어요. 10만인 클럽, 여러분.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민중을 대변하는 데는 오마이 뉴스, 오마이티비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는 장담합니다. 물론 유튜브들 중에 여러 번 선호하는 유튜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도 언론에서는요, 최소한. 그다음에 우리 팩트, 아니, 또 팩트티비, 민중의 소리, 그다음에 또 어디죠? 우리 프레시안도 열심히 하는데 제 이건 개인적 선호니까 그렇게 오마이 뉴스에 출연해서 다른 언론을 최고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탐사 보도로는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또 아주 우리 오마이 뉴스, 오마이티비보다 좀 더 뛰어난 때도 있죠. 또 뉴스타파, 뉴스버스는 인정을 하니까. 그럼 난 언론 이야기했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실제 기자들, 언론인들 뭐 합니까? 이렇게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당 내에서까지 정치 공장을 하는데 비판 기사 안 씁니까?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국일보, 뉴스공장, 그다음에 이번에 또 뉴스토마토 다 본인들 동료 기자들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있었는데 싹 고발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권한 돕는 자들한테 그것도 김건이나 청군 같은 자들을 비유하려고 대통령이 나서 고발하는데 권한을 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을 안 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 같으면 그렇게 살 거면 기자 그만두고 딸아가 어디 가서 돈 벌게 했어요. 돈 벌고 윤석열, 김건이 총공이 좋으면 국민의 입당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조롱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사를 쓰세요. 비판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론인이 기사를 안 쓰니까 이 자들이 더 권한을 나면 더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나요? 진짜 이러다가 나라 망하면 당신은 책임입니다. 정치검찰이야.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산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끊임없이 언론경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레기란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은 기자들이 그래도 언론사에, 언론인들 양심이 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있거든요. 정치검찰에는 기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누가 정치검찰을 믿어요. 지금도 날마다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검찰계가 언론경을 취재하면서도 그래도 언론에 대해서는요. 뭔가 단독 보도나 특정보도 나오잖아요. 우리 제도 언론 중에도 좀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그러면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수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써니 B님도 오마이 TV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한 시간 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들 바쁘시던데 6천명 안팎까지 들어오셔서 저는 이 숫자를 보면 전율이 느껴져요. 그만큼? 너무 고맙고 꿈편으로는 마음이 겸허해져요. 정말 열심히 제대로 책임 있게 끝까지 제대로 해야겠구나. 더 힘을 내야겠구나. 그리고 촛불행동이나 민생경주가 창당한다는 유언별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유언별마저도 안 나오게 제가 더 잘해야겠구나. 그렇잖아요. 뭔가 저희가 잘못이 있었거나 빈틈이 있었을 때 그런 지적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유언별마저도 나오지 않게 더 겸손하고 투명하게 해야겠다. 오히려 국민의 뜻을 더 진짜 받들여야겠다. 그리고 촛불집회도 더 대중적으로 더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재미있게 뜯겨올 수 있도록 진짜 잘 준비하겠구나. 정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한 안진걸 소장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1시간 넘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10시간도 더 할 수 있지만 귀에 피가 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참겠습니다. 혹시라도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35년 35년 대모 인생 35년 민생투쟁을 해왔는데 그동안 사회운동 고정에 제일 슬퍼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참사 생기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군사도직 조건론도 못한 폐륜공작 은폐공작 기억을 못하게 하는 공작을 윤석열 권이 쓴 거거든요. 저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윤석열이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그런 구호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사 이후에 하는 짓을 보면요. 이건 퇴진이 추모다예요. 퇴진해야 될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윤석열 팬클럽과 극단체 앞서 유가족들을 공격을 했어요. 이런 정권이라면 여러분 당장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정권은 하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남방폭탄을 안기고도 앞으로 더 큰 폭탄을 안기겠다고 큰 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담하나 전화했을 때 이 와중에도 저희는 그래도 또 2월 말에 안진 걸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꿈은 크지만 돈 없는 청년들에서 다섯 번째로 여섯 분에게 300만의 꿈수조 청년 자금 전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은 또 꿈수조 청년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풋살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한 박시영 TV팀 김용춘 평가사팀 그다음에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실팀 그다음에 매부쇼팀 한 7월에 3개 팀 모여서 우리 민생경전구수팀 안진걸 TV팀까지 해서 참가비를 내는 거예요. 상금을 줘요. 주기는. 상금을 다 기부해야 돼. 그렇군요. 꿈수조 청년 장학금에 기부 받아서 제 7회 이번에 5회까지 했으니까 5회까지 한 1억 가까이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꿈수 청년 장학금 기부를요. 이 장학금 300만 원 작지만 받는 청년들이 너무 힘이 난대요. 사회가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대요. 그걸 보고 매부쇼 독자께서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4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기부가 전염되는 거예요. 이 역같은 정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우리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민중이 민중을 선배들이 후배를 장년층이 청년들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태원 서울시청 서울광장 분양소 현장 지금도 상황이 좀 벌어지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저희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철거 시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저도 달려가야겠는데요. 기자회견 기자회견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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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항의하러 가신 거예요. 이쪽들이 지금 시청 쪽으로 향하고 있다.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현장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급적 이태원 참사 시청 앞 분양소로 틈이나 있으신다면 혹시 인근의 직장인들도 점심때로 와주시잖아요. 좀 와주십시오. 가족분들이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